안녕하세요 현준TV입니다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볼건데요 맛있겠죠? 그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짜장면 œho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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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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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무 목이 마르거든요. 엄마한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. 엄마 물 주세요. 여기 엄마의 손이 보이시나요? 지금 가져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가지고 폭풍으로 먹어야겠어요. 엄마가 폭풍을 조심해요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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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에서 먹방을 끊임없이 준비합니다. 여러분, 운동은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바깥으로 세운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짜장면 먹방 한 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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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